안녕하세요 맛집 소개하는 남자 맛소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맛집은요 아주 신선한 회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 집안에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하여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회의 양은 가성비 있다고 느끼실 정도입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먹고 싶어서 숟가락으로 엄청 호박을 끌고 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매력은요 바로 이 지느러미 장입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모둠 회로는요 소중대 특대로 가격이 4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요 회의 양은 가성비 있다고 느끼실 정도입니다. 제가 타지역의 회를 먹어봐도요 여기만큼은 아니었어요. 가성비로 봐서는 저는 화려해는 이 집 말고는 타지역에서는 잘 안먹는 편이에요. 먼저 다진 마늘 3장 참기름 이렇게 고소하게 넣어주시구요 회는 아주 신선하고 쫀득한 식감이었습니다. 모둠 회로는요 광어, 우럭, 강도다리 이렇게 나와 있구요 호박전은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호박전 먹으려면 호박을 팍팍 끌고 오라고 하셔가지고요 어린 마음에 너무 먹고 싶어서 숟가락으로 엄청 호박을 끌고 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끌고 모아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달달한 호박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 30년 넘게 지난 기억이 소환되는 맛이었습니다. 또 주변 음식으로는요 멍게를 주시는데요 잘린 껍질 붙어있는 그 신선한 멍게를 주시는데 초장에 찍어 먹으면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매력은요 바로 이 지느러미 장입니다. 지느러미 쪽 부분으로 양념을 해서 장을 만드셨는데 짜거나 맵지 않고 강한 맛이 아니었어요. 마치 영화에서 조연 역할을 잘해서 그 영화의 감칠맛을 살려주는 맛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맨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었구요 요렇게 백김치에 회, 지느러미, 고추장, 마늘 요렇게 올려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회 다 드실 무렵 식사를 요청하시면요 그 이 집에 새알미역국과 매운탕이 나옵니다. 새알미역국의 쫀득한 식감과 매운탕이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매콤한 맛이 하얀 공기밥과 어울려져서 입맛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집은요 울산 북구 산화동 블루마시티 지나자마자 바닷가 옆에 있는 신명동에 위치한 신명회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골손님이 많아 인기가 많은 편이라 작은 인원이라도 예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찍 마감되는 편이라서요 초저녁에 식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신선한 회가 땡기실 때 물산 방문하실 때 이 집 신명회집을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집 소개하는 남자 맛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